전국이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항 만개의 전략 장혜지입니다. 인사를 하게 된대요. 딱 봐도 인사죠. 잘 다녀와. 잘 다녀와. 노래 되는 것 같아요. 놀러와요. 어딜 다녀오라는 얘기일까요? 6평 시험 잘 치고 오라는 얘기죠. 저번에 일전에 한 3주 전에 선생님이 한 달 후에 봅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한 달 후에 우리가 공부한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 커리큘럼이었는가를 스스로 입증할 그런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달 후에 봅시다 라고 했는데 약간 불안감이 스물스물스물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한 달 후에 좀 길어.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약간 마지막 페이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정상이 가까워질 때 6평이 최고의 정상은 아니지만 수능까지 가는 길목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물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앞두고 약간 느슨해지진 않을까 잘 하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 불안감이 좀 생겨서 좀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다녀와. 이제 퀘스트 끝.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튜닝맵을 준비했습니다. 튜닝맵이라고 수강생 중에는 이미 저게 뭔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튜닝맵은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하나의 예시면 딱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항상 그 예시를 보여주면서 또 막막할 때는 이걸 따라해 라는 취지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을 칠 때마다 그 문항에 대한 연계 문항을 엮어주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자 이게 같은 거잖아. 이 부분이 같은 것으로 돼 있잖아. 주제는 이거잖아. 포커스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맵핑을 해 드리는 겁니다. 튜닝이란 걸 잘 정리해서 튜닝이란 게 자동차나 바이크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개조하고 이런 걸 튜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공부 과정에 커리큘럼을 약간 재구조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짜임새 있는 마무리 같은 걸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튜닝맵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튜닝맵인가요? 6평을 앞두고 당연히 이걸 해야죠. 6월 꿀모를 가지고 너를 위한 튜닝맵이라는 표현을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이번에는 3월 학평이 하나 해드렸지. 6월 꿀모에 대한 튜닝맵을 공지글로 올려놨어요. 선생님 새 소식 어디냐고요? 아니 메가스터디 회원으로 왜 이랬어요? 웹상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앱으로도 당연히 볼 수 있죠. 새 소식에 들어가시면 튜닝맵이 있습니다. 보시고 보시고 내가 시험을 쳤다면 그 시험이 어땠는지 복귀해 보시고 선생님 문항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점. 4점이 10개 있잖아요. 10개. 그러니까 10개 문항에 0개 문항을 3개 정도 평균 넣어놨다고 합시다. 30개. 오 이런. 공통만 해놨어요. 공통만. 아직 선택과목은 본격적으로 공부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제 1, 2회가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 하면 60문항을 언제 다 풉니까? 라고 약간 괴로워할 수 있겠네요. 60문항을 다 풀어야지 하다가 또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했다면 저 응시한 문항들 중에 틀린 것. 당연한 거지. 또 맞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맞은 것. 어? 좀 알고 맞았지만 사실 다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문항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너무 큰 문항 갖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쯤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작성한 맵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약간 보편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우리 모두는 매우 특수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걸 자기가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 알겠지?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라는 하나의 예시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활용하라는 얘기죠. 60문항 다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좌표만 찍어놓은 거니까 찾아가서 공부한 과정을 되짚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하나만 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 두 번째 뭐냐면요. 매죽글모 튜닝맵입니다. 매죽글모 튜닝맵. 너를 위해 준비한 튜닝맵 매죽글모 수학 1 시즌 1 타이틀에도 있네요. 도대체 매죽글모가 뭐야? 이거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매죽글모 아는 사람 손. 매죽글모 아는 사람 손. 매죽글모 뭐죠? 식스팩. 식스팩. 6주차잖아. 6주차. 그렇죠? 그 10문항짜리 시험. 우리가 매죽글모를 꽤 많이 했어요. 식스팩 우리 선발대들 잘 들으세요. 식스팩을 8주간. 시즌 1이 8주간 진행됐는데 수원 각각 수원 수2 각각 어이구 8주죠 8주. 8주. 8주간 진행됐으니까 봐. 8개가 있다. 10문항씩 있다. 그죠? 여기 수2도 들어있다. 수원 수2 다 각각 있다. 그러면 160문항을 우리가 시험을 친 거잖아. 1문항 1문항 1문항이 전부 50개 문항에서 점검용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거거든. 진짜 많이 한 거 여러분. 진짜 이걸 내 걸로 다 소화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최종적인 자세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또 해놨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6월글모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 160문항을 언제 다 풀지? 이런 게 아니라. 이 160문항에서 40% 한 것도 아니죠. 한 40%, 3, 40% 정도의 문항이니까 한 50개에 대한 또 이 3개 정도씩의 아, 2개 정도. 2개 정도씩의 허여간 뭐 160이 아니고 100으로 좀 줄어들기도 해요. 이렇게 연계문항을 또 자표를 잡아드렸습니다. 6월글모랑 마찬가지로 얘도 다 하란 얘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식스팩을 하면서 아, 여긴 좀 어려웠지라는 걸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그것을 한 번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6평 시험장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튜닝맵 두 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우리는 공통선택체제 하에 가장 적극적으로 변별력 문항에 대한 학습, 사전학습을 추구해온 집단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들 말이에요. 진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내가 어렵게 느끼는 문항은 다 어렵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말 믿으시고 이렇게 마지막 선물 받아가시고 경쾌한 마음으로 시험치고 돌아오십시오. 6평을 냉정하게 선생님이 분석해놓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평 해봅시다.